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BF소드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네 이건 왜 용병 안줘? 얘는 왜 유닛 안주냐 용병은? 아쉽네 이거 뭐 갈 거 없다 용병이나 한번 가자 이 용병 유닛 주지 그래 이걸 안주냐 큰일났다 큰일나버렸다 어 미포 뭐야 미포 아 갱플 뭐야 너네 왜 그래 나한테 잠깐만요 이거 나 이거 오용병 되게 쉬울 것 같으니까 일라오이랑 킴만 있으면 되거든요 저 굳이 연패 안 탈게요 연패 아니에요 이거는 연패 갈 게 아니고 최대한 빨리 오용병 가는 게 맞아 이게 없으면은 탐켄치가 있어야 오용병이 되니까 연패를 타는 게 맞는데 탐켄치가 없어도 오용병이 되니까 그냥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게 맞아 아니 이게 제가 갱플이나 미포가 없는 용병이면 지는데 제일 먹기 어려운 애들을 먹었다고요 지금 3코짜리 두 마리 먹었잖아 일라오이랑 퀸 먹기 쉬운 애들 남았잖아 이거 오용병 빨리 될 수 있어 그리고 레벨이 낮아가지고 4레벨에 오용병 딱 받으면은 어차피 연패가 돼요 한동안 퀸 하나 남았는데 잠깐만 퀸 아 이거 맞냐 맞았어 내 선택 내 선택은 맞았어 오용병 의심하지 마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이러면은 레벨업을 일단 쳐놓자 오용병이라 보상도 좀 크거든요 지금 저 한 번 졌는데 지금 벌써 아이템 들어갔어요 지금 한 번 졌는데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게 맞아 오용병은 그냥 이겨야 돼 오케이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그게 용병이다 이긴 줄 알았는데 졌네 이러면 템포 그만 올리고 지자 이제 볼거북이 끝나고 이제 애들 좀 세지거든요 저는 조합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냅두면 돼요 저는 야 4코 한 명 4코 한 명이 들어갔어? 그냥 1패인데 4코가 들어갔어?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 안 아프게 연패 너무 좋아 오용병이라 연패할 때도 보상이 더 크게 들어가가지고 와 뭐야 특성의 고소? 야 이거 칠용병 각이냐? 잠깐만 이거 용병 용산가게 상자에서 용병 하나 더 먹고 2연패 보상이 용산가게 상자가 나오네 미쳤네 미쳐버렸네 해적 돈 줘 미포가 킬하는 걸로 돈 줘 야 또 들어갔어 용산가게 상자 또 들어갔어 용산가게 상자 두 개 들어갔어요 지금 2연패 3연패 용산가게 상자 두 개 들어갔는데? 잠깐만 그 두 개가 용병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잠깐만요 오오오오 아니 뭐야 이거 미쳤는데요 이번판 일단 이거 정손 하나 올리는 게 맞는 거 같아 미포 좀 이따 연패 깰 때 아직 안 만들 건데 정손이 맞는 거 같아 미포 뭐야 이건 아 뭐야 왜 갑자기 맛이 없어졌어 하연패 왜 그래 갑자기 맛이 없어졌네 굳이 템 안 줄게요 늑대까지 지게 질 수 있으면 늑대까지 지게 굳이 미포 페어 좋다 슬슬 이제 깰각 보라고 지금 미포 페어 좋다 방어 템 하나? 2, 3연승이 제일 좋았던 거 같은데 왜 안 좋아지는 거야 더 나 오용병인데 왜 이래 그러니까 점점 맛이 없어지네 7, 8연패는 솔직히 오바예요 이거 늑대 끝나고 7렙 치고 리롤 쳐가지고 미포 2성 붙이고 연패 깨야 돼요 이제 이제 연승으로 갈아 사야 돼 피 관리 해야 돼 운조 운조 슬슬 아프다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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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이제 여기까지만 딱 지고 늑대에서 돈 써서 7렙 찍고 미포 2성 붙이고 갈아타자 야 갱프리랑 미포 같이 붙겠다 뭐야 포온에 들어갔어요 포온에 포온에 들어갔어요 이거로 이거로 음 이것만 하자 괜찮아 한 번 더 보지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이길 준비를 니코다 재료템이랑 니코 아 8렙 쳐 오용병 7연패 보상 가자 여기 약하다 여기 이겼어요 질 수가 없어 여기 여기 이겼어 무조건 아 여기 무조건 이겼어 꼴등이야 오케이 일단은 저거 숨겨놨던 거 다 찾고 포온에 하나랑 이렇게 거미는 8등이었답니다 영상 가게 상자 2개에서 7용병 되면 안되나 갱플 붙었네 그냥 붙여 일단 고물상 받고 브라움 필요없어 필요없어 아 이걸 안줘 이걸 안주네 용병 하나는 주겠지 둘 중에 하나는 그래 용병 먹자 탐켄치만 먹으면 되거든요 일단 이거 아래순위라서 저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탐켄치 먹었으면 딱 7용병 되거든요 탐켄치 먹으면 육난동꾼도 되면서 탐켄치 아 이걸 안주네 제이스 써 집행자도 받을 겸 고물상을 빼고 난동꾼 제이스 쓰자 그리고 나중에 이거 갈라줘도 되고 각오일 아니면은 뭐 덤불조끼 용발톱을 가든 길러워붙겼고 9렙 갈게요 9렙 가서 저 돈 많이 그거 하거든요 9렙 가서 그거를 하자 그거 아 집행자 나이스 그리고 제가 이거 돈 떨구는 거 해적이 있어가지고 킬레 미포가 킬레면은 돈도 이제 메꿔주거든요 어느정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돈을 메꿔주기 때문에 좋아 이런식으로 돈을 메꿔준다고 빨리 이제 구렙을 갈 수 있게 돈을 메꿔준다고 이렇게 빨리 구렙 가서 탐켄치 찾자 지금 1등 피 많아 얘네 피 많아 지금 천상의 축복으로 갈게요 천상의 축복으로 피읍까지 챙기면은 이제 끝났지 일단은 그냥 센 것만 때려박으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크 빼고 카이사 카이사 딱히 하는게 있나 징크스 먹어야되고 가 탐 이걸 안주네 탐켄치 빨리 줘 나 얘네 갖고 놀아야돼 얘네 행복게임 할 수 있다고 갖고 놀아야돼 여기 지금 빨리 줘 아 됐다 일단 칠용병 됐고 일단 이렇게 가 카이사 필요 없어 자 칠용병 육난동꾼 자 칠용병 됐고 아 탐켄치 먹이줄거 아니야 저 오코 2성 띄울거야 탐켄치 먹이줄지마 돈 없어 덱을 강화를 시켜야돼 야 뭐야 지는데 지는데 잠깐만 어 안져 어 안져 어 어 잠깐만 뱃속에서 그렇지 어디가미 그냥 어디 그냥 와 도장 와 징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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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2성 붙여 2성 붙일 수 있는 그냥 2성 붙여버려 그냥 징크스 정손 구인수 주고 쇼진 구원 여기다가 좀 탱탬을 주고 싶은데 그냥 총이났어 이 자리가 지금 킵할 수 있는데 여자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코 2성이 두 마리면 이제 못 이기지 이제 안되지 도장 어 카이사 그냥 써 카이사 쓰고 구인주고 도장을 고통을 은비해보신 오 코가 안붙네 아니 그 이성이 안붙네 여기 지금 다 패오거든요 징크스 빼고 아니 이제 끝났어 근데 더이상은 질수가 없어요 이제 아까 저 덱전환하다가 그거지 질수가 없어 이제 그냥 못져 나는 오코 삼성 미션이 있었나 할까 오코 삼성을 하나 봐볼까 아 삼쇼진 빅토르 그건 좀 아 왜 정손만 나와 자꾸 정손 가까 대천사 좋은데 카이사 카이사 대천사 좋은데 수쇼진이라고 아니 빅토르 지금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떻게 띄워 삼성을 나오겠지 아니 그런 무책임한 어 말씀을 하시면 오케이 일단은 그럼 모아볼까 한번 빅토르 띄워봐 일단 아 자꾸 그게 늘어나네 페어가 돈 써야겠는데 아니 왜 나한테 왜 이 그래 그러지마 아니 탐켄치 더럽게 안 붙네 안되겠다 오코 삼성 탐켄치 더럽게 안 붙네요 여기까지 하고 탐켄치 결국에 못 붙였네 니코는 오코 삼성 붙일 때 써야지 일단은 이제는 모아도 돼 이제는 진짜 안져 이제는 진짜로 질 수가 없어 장갑 뭐야 이거 도전 아니 이러면 템 줄 칸이 없는데 이제 템 나와도 줄 데가 없는데 아 이거 쇼진 빅토르 삼성 보고 쇼진 삼쇼진 갈 수도 있어서 연우는 일부러 냅둔 거예요 여기한테 내가 계속 졌잖아 여기 왜 지는 거야 물론 오코 이성이 두 마리긴 해 이제는 못 이기지 진짜 못 이기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어 위기감을 느껴서 계속 어? 돈 수고 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땅구함 탐켄치 아이 장갑만 나와 템이 야 아이 왜 장갑만 나오세요 템이 끝나겠는데 이번 판하고 빅토르도 있다 아이 끝나겠다 아이 오코 삼성 못 띄워 빅토르도 있고 못 띄워 이거 마지막으로 장갑이나 하나 더 줘서 그냥 풀템 다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장갑 하나만 더 줘봐라 일라오이도 도장 주고 제이스 얼심 주고 해가지고 어 너 죽었어 너 들어가지고요 되게 개웃기네 장갑 하나만 더 줘봐 야 3구원 가자 3구원 탐켄치 여기 죽는 거 아니야? 야 먹어 죽지마 제발 죽지마라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하나만 있어다오 아 죽었어 너무 쎄다 나 너무 쎄 죽었어 너 뱃속에서 소화되는데 죽었어 어 살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아 죽었어 게임을 포기를 해버렸네 아 그 참 칠용병 네 알아봤습니다 아쉬워라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